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이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한국 주식시장은 조금 소강상태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일본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최근에 생성행 ai 칩의 독점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주가 상승률이 미국의 상장기업인 s&p500이나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에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미국을 대표하는 매그니스피 센터의 7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면 한 3조 정도 되는데 3조 정도 되면 여러분들 1,000원으로 잡으면 3,000조고 우리 돈으로 마이크로소프트다이 시장 가치가 1,300원 정도로 잡으면 거의 4,000조 가까운 그런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 거네요. 3조 달러,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7개 기업이 미국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좀 다루게 된 이유는 한국경제신문의 짧은 칼럼에 우리 안목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칼럼에나 실렸네요. 유럽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기업 이거를 그래놀라저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매그니피센터 7 그다음에 일본을 대표한 기업은 사무라이 7 저도 생소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요. 골드만삭스는 유럽 정시를 선도하는 11개의 우량주를 묶어 가지고 그래놀라저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 그래놀라저라는 주로 이제 오트밀에다가 여러분들 다양한 종류의 그런 견과류나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미국인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놀라저라저라 가장 많이 팔리는 오트밀 가운데 하나 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걸 본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섞은 거죠. 이렇게 그래놀라저라고 11개의 우량기업을 표현했는데 이 우량기업의 이제 안목을 넓히게 한 번 보시죠. 영국 제약사 gsk 스위스 제약사 로슈 네덜란드 반도체 장기업체 asml 얼마 전에 이제 상장했죠. 스위스 식품기업 넷슬레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프랑스 화장품기업 로에알와 명품업체 루이비통 lvmh죠.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a 한참 이제 코비드가 유행할 때 백신 때문에 유명했죠.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 프랑스 제약사 산오피 등이 해당되는 종목이고 600개 상장 주식을 구성된 범유럽 대표 주가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지수에서 그래놀라제 11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네요. 최근 1년 동안에 스톡스 유럽 600지수의 상승분의 50%를 그라노다 주식이 담당했다. 미국도 지난 1년 동안 주가 상승을 견인한 업체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대형주 매그니피 센터와 같은 그런 7개 기업들이 대부분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주가들이 많이 안 올랐죠. 특히 내린 기업도 많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아마 유럽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니까 그래놀라제는 미국의 대장주 그룹의 상대적 개념으로 등장한 것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인 매그니피 센터, 세븐,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등 7개의 빅테크 기업을 가리킨다. 애플이 거의 단연코 1등 기업이 있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2등 기업으로 빠졌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식 시가 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4천조 정도가 되니까 엄청난 거죠.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건데 아주 평범한 거리지만 우리가 한번 볼 만한 일본 도쿄 주식의 주도주는 사무라이 세븐, S7. 그렇게 언론인들이 다 이걸 만들죠. 도요타, 스바루, 미스비시 상사, 도쿄 일렉트론, 디스코, 스크린홀링스, 어드반데스 등 반도체 장비 기업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명한 영화가 사무라이 세븐, 고로자와 아키라 감동의 7인의 사무라이.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놀라스, 놀라즈, 그 다음 매그니피센트, 사무라이 세븐,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이 이제 세계 정시를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지금 좀 비싸죠. 비싼데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좀 무게 있는 그런 칼럼을 계속 싣고 있는 한상춘 논술위원이 좋은 글을 썼네요. 거침없이 오르는 미국과 일본의 정권시장 어느 쪽이 먼저 꺾일까? 결론은 일본이 먼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한상춘 논술위원이 이런 경기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시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조회가 깊은 분인데 좀 비싸게 시장을 보네요. 주가 수익률, 퍼, 주가 순자산 비율을 pbr 등으로 미국과 일본 주가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보게 되면 현재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시분계론이 지나친 것이라고 하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인들도 본인이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정시분계론이 지나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12개월 동안 후행 주가 수익 비율의 경우에는 1987년도 블랙먼데이 2000년도 닷컴 버블의 붕괴 수준에 버금가하기 때문이다.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주식을 하시는 뛰어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같은 날 여러분들 한상준논술위원이 글을 썼네요. 그래서 일본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실적이 뒷받침되지만 일본이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 가지고 통상 주식시장이 과열인가 과열이 아닌가를 볼 때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해서 주식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부분을 따지는 이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의 버핏 인디케이터라는 그런 자료죠. 이게 이제 시계일입니다. 1990년대 198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이렇게 해서 최근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돼 가지고 2021년도 연말 지금 수준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한 200% 정도 되니까 2배 정도 gdp의 2배 정도 이게 200%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 평균치고 역사적 평균치에 비해서 국내 총생산에 비해 가지고 주식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사 문제는 저도 좀 배우고 여러분들도 안목을 좀 넓히는 의미에서 어쨌든 지금은 좀 비싼 상태는 비싼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